올해 텃밭, 화분 텃밭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은 지금 올해 처음 토마토를 심어 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향기가 허브향처럼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올해는 진딧물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진딧물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 이쪽에 진딧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었거든요 감는 손은 따주고요 감는 손은 따주고 여기는 이렇게 펴주고 진딧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고추하고 새로 들어온 게 고추하고 방울토마토 토마토 두 가지가 새로 들어왔는데 진딧물이 없는 이유를 생각해보니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토마토 잎에서 나오는 이 허브향 강력한 강한 허브향이 진딧물을 밀어내는 진딧물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딧물이 전혀 없는 그래서 별도로 담배꽁초 담배꽁초를 진딧물이 생길까봐 이렇게 미리 담궈놨다가 이 물을 등무기로 뿌려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전혀 한 번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농사를 계속 지을 때 이 방울토마토와 다른 작물들 진딧물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좋은 서로 시너지를 내는지 그걸 한번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